그저께 김장훈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김장훈씨는 나이가 좀 있는 분부터 어린 중학생까지 다양한 폐를 갖고 있더군요. 부러웠습니다. 신나게 뛰고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도 풀고 왔는데요. 그 콘서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정도는 아니지만 가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 미래를 같이 하는 그런 콘서트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CNC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Change and Chance. 바꾸는 Chance를 드립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다고요? 매출을 올리고 싶다고요? 호감받고 싶다고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고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브랜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단 1월달만 하거든요. 오신 분들은 두 가지 특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셔서 말씀을 잘하시면 내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시면 그 중 한 분께는 김효석 아카데미 하루 원데이 무료 수강권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오시는 분 중에서 정규 과정을 등록하시면 이번에 오신 특강의 오신분단에 한해서 1년간 무한대 재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과정이 아니더라도 도전해보세요. 무료 수강권도 있고요. 또 제가 Chance, Change할 수 있는 Chance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엄청 낮췄어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 원 정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